애매 fiction 심한 응 깜짝 놀랄 이렇게 죽을 수 있었어요 잠시만요 수영하셨네 쑥이도 눈에 감자 쑥이도 눈에 감자 눈에 감자 눈에 감자 썬카림 혼자 발랐어? 응 토, 토, 토시고요 토시오가 뭐야? 토시오, 일로와 그렇네 웅이가 스스로 열심히 발라봤네 일로와봐 하얗게 뭉쳐있어서 토시오 같잖아 아이고 예쁘다 아린이 아린아 자, 학교 갔다와 응 아이들은 등교했습니다 일단은 피조아 확인하러 가야겠다 오늘은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예준이 나무 피조아 하나 떨어졌어요 드디어 와 진짜 크다 얘는 엄청 크네 와 오늘 날씨도 좋구 날씨 진짜 좋다 가을같애 요거를 땄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신나게 먹어보겠습니다 얍 익은 것도 있고 안 익은 것도 있고 안 익은 것도 있고 얘는 안 익은 거 같아 익은 거 잘라볼게요 음 맛있다 아까 꺼보다 훨씬 달고 맛있다 음 우와 완전 잘 익었다 음 아까보다 훨씬 달고 맛있다 음 이거 진짜 맛있다 약간 안 익은 키위 안 익은 키위인데 안 익은 키위인데 안 익은 키위인데 엄청 달아 식감은 약간 한국 배에 씹고 나면 남는 그 까끌까끌한 느낌?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진짜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머리는 좀 들어 예준아 머리는 좀 들어 예준아 고고고고고 고고고 고고고 귀여워 와아아아 고고고고고고고 고고고고고 아이스크림 오우오오오오오오우 고고고고고고 다시 시작하는 거 같아 응 용언 안녕 우리 이렇게 했잖아 어 엄마 따라했잖아 언니가 이렇게 했어 Can I go can I go can I go can I go 이렇게 했어 그렇게 했어 친구들이랑 같이 너무 맛있어서 우와 내가 좋아 많이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넌 먹어야지 다는게 와 맛있는 게 많아 맛있다요! 맛있다요! 너 삐 좋아 떨어졌어 예웅이 기다려줘 형아 형아 삐 좋아하니까 아 형이! 엄마가 뗀건 아니지? 예준아 진짜 떨어졌어 엄마가 아침에 보니까 엄마 뗀거 아니야 먹을 수 있겠다 우리 삐 좋아 기분이 어때? 너무 좋아 어? 삐 좋아 하나 더 났으면 더 좋을텐데 꽃이 핀대만 나잖아 한번 보여줘 봐 익은거야? 너 엄마 익은거야? 익은거야 브런스베이는 집 앞에서 출발하면 한 7, 8분 정도 걸리는 바닷가입니다. 와 진짜.. 일요일 아침부터 무슨 에어로빅인가? 네.. 우후! 렛츠기, 렛츠기, 렛츠기.. 렛츠기, 렛츠기.. 전화.. 어떻게.. 렛츠기, 렛츠기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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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 엄청 재밌네 사실 제가 유튜브 시작하면서 제가 평상시에 못보던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지나갔다면 사실 그냥 카메라 없이 지나갔다면 저기도 그냥 지나갔을 것 같거든요 근데 또 하고 숨차 재미가 있네요 이홍아 너 넘어져 다리로 옆을 잡아 팔로 안을 감아 그렇게 하면 걸리지 다리 펴면 어떡해 브레이크야 가라 가라 간다 후다다 간다 다리 조심해 후다다다다 야 못하겠어 힘들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리와... 이리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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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용이 하나 느낌했네! 해먹어! 이리와! 이리와! 도대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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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대체!